아 안녕 오늘은 촬영을 하러 왔어 오늘의 브이로그 컨셉은 반말이야 아이즈 매거진 사진 촬영을 하러 왔어 그래서 오늘은 내 옷을 입고 뭔가 나를 표현하는 그런 사진 촬영이라서 일단 되게 기대가 되고 원래 난 사진 찍고 영상을 찍고 뮤직비디오라던지 사진 촬영 이런 거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가지고 오늘 또 기대가 되는데 어떤 그 또 어떤 멋있는 또 좋은 작품이 나올지 한번 일단 가서 찍어보도록 할게 안녕 이런게 브이로그 약간 나이가 많나이네 뭔가 이걸 찍는다고 해서 구매를 좀 해볼까 신발이라 했는데 진짜 그냥 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많이 입는 바지랑 많이 신는 신발을 그냥 신고 왔어 그게 저잖아 나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 목걸이도 많이 봤지? 뭐하시는 거예요? 너네 많이 봤을 거야 그런 거지 뭐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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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다가가 미친 뭐지? 그냥 차량이 끝났어 나는 촬영이 끝났고 오늘 촬영은 어 되게 좀 색달랐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옷을 입고도 찍기도 했지만 이제 뭔가 그런 오브제를 이용한 촬영을 했는데 물론 갑자기 때도 엄청난 오브제 나비를 올려놓고 찍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되게 결과적으로는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원래 이렇게 사진 찍고 찍히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촬영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이거 오늘 찍은 것도 한번 봐주고 안에서 뭔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뭔가 그 막 말을 하면은 좀 저기하니까 이거를 많이 말을 못 한 거는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할게 그래서 하여튼 내 노래 클로즈업 다크나이트 계속 많이 들어줘 안녕 고마워